CNB 무료 문자 스크롤, 여러분 아시나요? CNB만의 소통 창구로 특별한 순간을 소개해드립니다.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나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행사 소식을 전하고 싶을 때 나의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이고 싶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고요? 1666-3927 여러분의 문자 한 통이 큰 기쁨이 됩니다. 내 인생의 특별한 순간, CNB와 함께하세요!